저거 왜 다시 넣어? 음식물 쓰레가 생겼어 색깔이 에바야 저거 한 병 다 먹으면 죽어 진짜로 시가 멈추는 거야? 왜? 멈추는 거야 저걸 왜? 뭐 이런 걸 가져가 더러워 죽겠다 진짜 사장님 계속 나와 형! 계속 나와 아 진짜 졸라위 형 한다고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는 SNS를 위해 이것까지 해봤다고 하셨어 나는 트월킹까지 해봤다? 반조 아니야? 최근 한국 시리어에서 미국에서 유행하는 성당한 틱톡 플랜스의 주제를 많은 기자가 낳았었는데 보니까 계속 키우셔서 미국에서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소연의 틱톡 플랜스의 주소까지를 기상해 보겠습니다 동네 이렇게 산책하다보면 애들이 틱톡 찍고 있는 거 진짜 많이 봐 맞아 맞아 알지 마 이런 거 찍 이런 거 많이 봤잖아 징징은 엉덩이 있었나봐 이렇게 보여주고 요리입니다 나이펄 치킨 나이펄 치킨? 뭐 먹는 건가 보다 그러게 미국 제약회사에서 판매하는 동기약인데요 성분은 엑트로매트로크가 있고 엑트로매트로크는 자야도를 유행하는 하... 진짜 약통한 약인가 보다 오? 설마 물약이구나 저걸 저려? 저렇게 많이 한다고? 아 저게 완전 독약 같은 식이네 먹으면 안 된 색상 같아 그러니까 저건 맛도 없을 거 같은데 심지어 저거 왜 다시 넣어? 진짜 이렇게 음식물 쓰레야 생겼어 색깔이 맛없어 보여 진짜 내 아들이었으면 진짜 뒤통수 한 대 진짜 확 그냥 테크닉에서 공기적으로 견고물을 갈 수 있어요 약을 끌리면 평균이 물질 때문에 분질 우려가 있고 조리하는 동안 약에 등주를 입고 나서 일단 약 색깔이 너무 불약같이 생겼어 리스테린인 줄 알았어 팝슐에 들어있는 알약 있잖아 떼서 먹지 말라고 할 정도인데 저걸 끓여보네 저딴 생각을 누가 대체 처음 한 거야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보그? 보그? 보그 너무 이름이... 동참치 않네 졸라 많이 먹었죠 얘는 진짜 많이 먹었고 길바닥에 토한 정도? 그 정도면 양홍하네 최근 미국에서는 보그라는 특산주가 있는데 세트로 빌레가 제일 좋은 거예요 필름 끊길 때까지 먹는 술 같은 느낌이구나 저 통에 다 만드는구나 저걸 한 병을 다 넣어? 독약 같진 않네 대박야 저거 한 병 다 먹으면 죽어 진짜로 아 아 아 아 아 아 맞아 맞아 물! 1m 마시기 1m 마시기 챌린지 나는 저거 진짜 빨대로 보다 저거 했어? 이렇게 해서 그냥 들고 다니면서 먹더라니까 흔한 길이에 빨대가 또 있어 아이가 직접 써가지고 숙제 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숙제 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저거는 색깔 너무 너무 저것 좀 안 좋아 보여 구신 것 같은데? 마이보르크 마이보르크 완전 소로리티 같은 느낌이다 마이보르크 마이보르크 색깔이 뭐야? 색깔이 더 안 좋아 이상한데? 마이보르크 약간 그냥 술 취한 사람 같은데? 아 이 정도면 이 사람들은 술이 센 편인 거야 실제로 과와반 학생이 몇 명이 어떤 알 수 있는 것들을 보여서 도둑제 촬영을 얻을 때가 실정할 수 있다 섞여있어서 이렇게 물통에 들고 다니는 것 뿐이지 그냥 보드카 한 병 들고 다니면서 망정말로 똑같은 거잖아 뭐 하는 사람은 사례들이 도둑이 뭔지 전혀 감는 거 안다 나도 상사에 도둑제 도둑제 도둑에서 사례들이 도둑을 잘라 집소로 흔치는 장면을 촬영해서 드리는 거잖아 등거로 남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들키는 거잖아 엄청 안식하고 있는 거지 엄청 안식하고 있는 거지 나도 처벌 안 받아? 현미경이에요? 그냥 범죄의식 없이 저런 걸 훔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돼 근데 왜 자랑해? 왜 훔쳐 저걸? 당근목해서 파나? 자기가 저렇게 하는 거야 지금? 저걸 훔친다고? 천장을? 천장을 뜯었어? 아 진짜 아예 말도 안 되는 걸 훔치는 건가 보다 선생님이 옆에 벼젓이 있는데 저 지랄한다고? 얼마나 대범하게 내가 물건을 훔치는가 이런 거를 좋아하게 되냐? 진짜 노답이다 와 진짜 말도 안 돼 뭐야 빔프로젝트 아니야? 와 쉣 와 진짜 학교 진짜 골머리 개섭겠다 씨X 뭐 훔치는 거야? 왜 훔치는 거야 저걸에 뭐 이런 걸 가져가 아 더러워 죽겠다 진짜 던킨도넛 간판이야 저거? 이제는 학교를 넘어선 거지 뭐 너무 자랑스러워 보여 얼굴이 행위 자체도 잘못되긴 했는데 당연히 잘못인데 무자비하게 확산이 되니까 그게 또 너무 문제인 것 같아 이거 왜 유행하는지는 알겠다 자기들끼리의 집단 문화 같은 거지 이거 들었어 왜냐면 현대랑 기아차가 시동이 걸리는지를 악응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한다고 들었거든 현대랑 기아차도 자기의 차량을 내려서 그만 문제를 따면 저희는 식대를 충원합니다 또 51년, 21년 이상은 소원의 차량은 유목일 나는 질이 없어서 UHD의 해킹에 차량을 내려서 너무 수월하게 훔칠 수 있구나 씨XX 똑똑하네 이 자키들 아 그 기아차에 기이한다고 어 뭐야? 아 저기를 다 뜯어놨네 피해 사실을 저렇게 찍어서 올리신 거네 This is my car And I am calm police 아 진짜? 아 애있게 애있네? 오늘도 너무 어린데? 초등학생인데 그냥? 아 어쩜 저렇게 죄의식이 없을까? 아 이게 경찰차 블랙박스인가 봐 아 잡으러 가는 거야? 아 저 차 좀 어떡하냐? 지금 차장님 계속 나와 계속 나와 계속 나와 계속 나와 누가 누가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지 겨루는 느낌이야 아 이거보다 더 50만 개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지자철 위야 지금? 미쳤다 아 진짜 졸라위에 많아 미친 거 아니야? 너무 많아 사람이 몇 명이야 저게 오늘 저희들이 슈퍼맨이야? 저러다가 1초 뒤에 죽어도 안 이상하잖아 너무 위험한 행위니까 유행하는 게 보는 사람들도 너무 재밌겠다 멋있다 이래서 보는 게 아니라 조회수는 잘 나오니까 더 이제 자극적인 거를 찾게 되는 거고 어 그런 거 보고 잘못 배운 애들 같아 그럼 영상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이 너무 나는 궁금해 무슨 생각으로 저걸 한 건데요? 미국 문제 뿐만 아니라 틱톡은 전 세계에서 다 쓰는 거잖아 사람들이 빠르게 정보를 볼 수 있으니까 할인 분별이 잘 안 되는 정말 어린 친구들은 빨리 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이 유해한 거 같아 이런 거 보는 거 사회적 문화 자체가 좀 이런 거를 올리면 질탄을 좀 많이 받는다든지 이걸로 왜 찍어 올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될 거 같아 뭔가 학교에서도 교육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SNS 같은 것도 이렇게 보편화된 문화면 이제 교육이 좀 필요한 거 같아 빠이 안전한 SNS 하세요